금강의 물길 따라 서해 바다를 품고 있는 서해안의 황금어장. 선어, 활어, 건어물까지 서해안으로 모이는 각종 수산물들을 전부 다 만나볼 수 있는 전라북도 군산의 수산물종합센터입니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대략 15년 전에 수산물종합센터는 건물 자체는 생겼는데요. 이전부터 상인분들이 생선을 팔고 그러셨던 장소입니다. 가장 인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아무래도 군산은 조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조귀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꽃게도 서해에 많이 나기 때문에 꽃게도 유명합니다. 서해 바다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한 1층 선어부에는 아귀, 갑오징어, 복어 등 인근 바다에서 잡힌 다양한 수산물들이 좌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들을 선어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에 오니까 생선만 싱싱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어찌 이렇게 다 젊고 이쁘고 키가 크시지. 저희 여기 엄마들은 생선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피부도 좋고 젊은 엄마들로 지금 많이. 지금은 활어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이 추워서 물이 차가우니까 꽃게나 주꾸미 같은 거는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어로 팔고 좀 더 날이 따뜻해지고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활어가 많이 들어오죠.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이 중에? 지금은 이런 갈치나 이런 갑오징어, 찌개감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찌개로 만날 수 있는 선어들이 즐비한데 병어도 빛깔이 참 좋아요. 병어는 회로도 드시고 찜이나 이런 구이로도 많이 드세요. 병어도. 맑은 수조 안을 헤엄치는 싱싱한 활어들을 만날 수 있는 2층의 활어부. 아직은 추운 날씨 때문에 종류는 다양하지 않지만.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제철 생선부터 찬 바람을 맞아 더욱 더 살이 쫀득쫀득해지는 여섯 가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방어예요. 요즘 방어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어. 광어. 국민 생선이죠. 그리고 여기 찰광어라고요. 찰광어예요? 찰광어예요? 너무너무 또 육질이 쫄깃하면서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손님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요즘요. 네. 방어. 방어도 많이 찾고. 네. 돈도 많이 찾고. 요즘 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곳은 노란 황금 들판을 연상시키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의 활용점정. 바로 건어부입니다. 풀치에서부터 장대, 우럭, 박대까지 서해안에서 가장 큰 건어물 위판이라는 명성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만큼 다양한 건어물로 가득합니다. 이곳 이 건어물 쪽에 오니까요. 네. 빛깔들이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고 이뻐요. 이건 생선은요. 네. 여기서 그냥 해풍에 말리는 거라 자연바람에 말리는 것 자체가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군산에서 유명한 박대 아니겠습니까? 이 박대 뒤쪽을 들여다보면. 네. 앞이나 뒤나 똑같이 투명해서. 똑같아요. 눈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 말려야 돼요? 한 며칠 정도? 보통 한 며칠은 안되고요. 하루 간해서 그 뒷날 몇 시간 정도만 말리면 돼요. 그만큼 해풍이 좋으네요. 근데 이 박대 말린 건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이거는 식용유에 둘러가지고 눈 쫙 넓자하게 구워서 먹고요. 3등분 해가지고 외간장하고 양념해서 절해도 맛있어요. 이거는 보관할 때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예요? 냉동실에다요. 1년 내내? 네. 변질이 빨리 없어요. 우와 그렇구나. 펄떡이는 활어에서부터 황금빛을 자랑하는 군산의 명물 황금박대까지. 선어, 활어, 건어물 할 것 없이 서해 바다 다양한 수산물들이 즐비한.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입니다. 원 Norm우 othing lavoro 꽃 win Didn't 비 ты